4득점의 아가메즈. 석점 찰스 무뎌지고 있습니다. 이민규. 네시불킹 후에 스윙 블록킹! 접혔어요 아가메즈. 아가메즈 두 번째 블록킹. 오늘은 두 개의 블록킹을 모두 아가메즈가 독식하고 있습니다. 아가메즈 선수의 블록킹을 보게 되면 손모양 높이 완벽하거든요. 저 안에 들어가면 빼도 박도 못합니다. 이민규 왼쪽으로 갑니다. 다시 갑니다. 이번에는 넘어왔고 찰스볼 되나요? 손주영 셋업. 조재성 블록킹! 이번에는 윤봉우. 연속 블록킹 득점의 우리 카드입니다. 18 대 13. 5점 차. 연속 블록킹! 연속 블록킹! 연속 블록킹! 연속 블록킹! 연속 블록킹!